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. 아 부산 어디요? 저는 개궁동입니다. 아 개궁동을 합니다. 아 이제요? 아 팬텀 할 때? 남주가 도와주셨어요. 맞아 그래. 저 미역국 주로 오셨잖아요. 연습실에. 그게 벌써 5년, 4, 5년. 그때 응답하러 끝났을 때랑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는 여름. 너는 아이스크림. 너는 여름. 너는 아이스크림. 우린 자꾸만 너가 내려.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. 우린 자근처근 필요가 없어. 행복해서 행복이라 느껴져. 내가 깊은 이유는. 내가 깊은 이유는. 그걸로도 같이 느꼈어.